너도 여신, 여신이 해. 둘이도 뭐 진짜 연애하러 온 것처럼 느끼게 해줘. 자 갑니다. 롤, 아이, 액션. 왜 이렇게 정글 소리 돼? 고로켓만 해주시면 잘 보았습니다. 네네. 자. 한 번 즐겨볼까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고마워, 나한테 얻어 주셨어요. 오늘 되게 행복한 장면입니다. 공황사수. 아, 봐야지 않나. 안녕. 오하에서 왔나요? 4시에 영화관에서 촬영을 하면 있습니다. 야, 그거 안 뿌려도 달 것 같아. 너무 걸쩍한 상태예요. 어, 여기 색깔만 들어봐. 배고파가지고. 아, 달콤하고 골라먹는 게 있어. 아, 나 무조건 빼요 이제. 아니, 아니, 아니. 달콤하고 맛있다 보지. 나, 이제 해줘야.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이거 먹으면 되니까. 마요? 상주야 거까지 말해.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아까 이 영상을 넘겼을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다 먹은 거 같아요. 소품인데 자꾸 웃어먹어서 연기하는데 점점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팝콘이 너무 달게 있어가지고 혹시 몸에 안 좋을까 봐 여주인공 배려 차원에서 고마워. 정말 이 자율이 너무 정식으로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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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야 핸드 찍길라. 제가 막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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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컬, 오케이. 잘 됐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가시죠. 너 나 경기 못 보게 하려고 영화 보자고 한 거지. 그 행복은 아래 봉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 나 괜찮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안정감이 없지. 뭔가 전문적이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되게 꾸딱꾸딱 되잖아. 잘하는 거 보면 막... 잘 못해. 자, 컷.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 잘. 잘, 잘 넘어졌다. 편하게 넘어졌네. 진짜로. 잘안해라. 아, 그리고 좀 이렇게. 천잘야 돼요. 섰섰다는 거. 섰섰다는 거. 섰섰하는 거. 섰. 섰진아, 이거 다같아. 자, 여기 앞쪽부터 정리할게요. 잘했어. 잘했어. 나 또 타볼래. 안녕하십니까. 그냥 축구 좋아해서 어렸을 때 축구하고 타다가 농구 좋아해서 농구하고 축구는 약간 키 커지면서 못하게 돼서 보는 것만 좋아해요. 진짜 잘 못 뛰어? 이렇게 빨리 뛴다고? 최대한 빨리 뛰는 줄여보는 걸 해보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템 스트링. 진하지 말자. 부장님 머리가 아주 닭볕살 같으십니까? 빳빳하세요. 왜 이렇게? 이렇게 타면 물 뿌려. 차라리 물 뿌려. 아, 아. 음. 자, 준비하시죠. 자, 자자. 진짜 이렇게 뿌려도 될 것 같아. 배로 뿌려. 너무 약간 손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배로 뿌려버려요. 어, 왜 뿌릴까? 그래야 나도 닦고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자, 선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여기가 어디죠? 네, 이클립스 공연 보러 왔잖아요. 우와. 그때 이렇게 기다리는. 아주 설레고요. 네. 팔찌도 꼈어요. 그ños. 저희가 애탕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심장이 벌써 뛰는데요. 저세yang이! 어, 조명 glide. 돌아봐. 세상에, 세상에. 응. 그러므로. 19,000 HOD 그리고 이제 joining the last video 어색하게 쫄깃쫄다가 이제 이 룸이란 바람 중에 잘 봤을 때 정상모노로 이제 되게 좋았습니다 아! 김효연의 본모습을 보면 동설 말고 김효연의 본모습 지금 제가 지금 무대에 올려고 올리는 거야 고생하셔야 돼요. 고생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미안해. 솔리스트는 너무 잘 칠해요. 약간 무서운데요. 다시 원칙할게요. 찍을게요.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둘 셋. 오른쪽부터 볼게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너 혹시 이것 때문에 노래한 거야? 어. 나는 이게 이제 솔의 어떻게 보면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기다렸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까지는 그 조급한 마음을 가하고 그다음은 진심 어리게 난 네가 더 밖에 모르네. 그래야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통틀어서 나오는 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 자신이 더 행복해질까 더 잘 살까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어. 아. 죽겠다.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는 좋아하는 것. 너무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은 듯이 자냐. 이렇게 할까요 그냥? 파리 잡아라 파리. 이 방에 파리가 한 세 마리나 있었어요. 어떻게 두 마리나 잡았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청소를 벗고 다 쓰레기. 아 파리? 아 왜 키우는 거예요? 세 마리 키우고. 저기 한 마리 있고. 그러니까 뭐 제임스 뭐 포토 뭐 이렇게 다. 이래 몇천 원. 몸을 뒤집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입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여튼 이걸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 한 번 먹자. 나 너 아팠겠다.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진짜? 팔꿈치 하세요. 팔꿈치 잘 잡았어. 안아.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좀 빨리 가지고. 자세한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컷!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 데려오면 진짜 놀이를 그려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완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점점 외진 곳으로 가니까 좀 무서운데? 그럼 여기까지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자.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미안함. 복잡한 미안함. 이 노래에서 선재야. 이 노래가 한 축으로 표현이 됐어. 선재야.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많이 좋아. 오늘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